10초에 I don't know my side I ya ya 그, I don't know my side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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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싸이 하고 네 야의 그 중간 발음을 어떻게 싸이라이 야야 아 네 I wanna let you write on my side 아야야 완벽해요 네 I wanna let you write on my side 아이아이 아이아이 오케이 완전 알았네 그.. 아 원 부터 제가 살짝 힘을 빼고 가고 있는데 네 이 느낌 지금 괜찮은데? 느낌 좋아요 아 네 느낌 좋아요 이제 보아스 어어 근데 앞에 너무 좋았어 Fresh 이 발음이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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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got me feeling fresh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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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음이 나와야 돼 네 에이아이 괜찮나요? 네 이거 Do you wanna roll? 너무 짧잖아요 아 네 약간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Do you wanna roll? I see you to go So I know you gonna go Let's kick it 나이스 이거예요 네 Do me right 네 각자 그거 각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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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해 Baby to me Baby to me Baby to me Right 아 어디 갖고 노는데 잠깐만요 느낌 그대로 텅텅히 숨김없이 다 다 다 보여줘 나이스 이거 넣는 거 있잖아요 백성 넣는 거 네 네 느낌 그대로 텅텅히 숨김없이 다 다 다 다 보여줘 나이스 됐어요 네 괜찮아 멋대로 놔둬 네 마음을 get this take to the point 나이스 Tell me what you like 네 여기는 필자로 아 Tell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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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What you like What you like What you like What you like 맞아 맞아 약간 춤을 추고처럼 불러버리는 거예요 어 Yeah 그 모든 게 알고 싶어 Just tell me What you like 나이스 Just keep blowing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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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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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a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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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keep blowing That Tha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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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게 약간 스윙감이 있어야 돼가지고 Just keep blowing Blow Blow 인사이의 중국 때문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Just keep blowing That Tha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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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God 너무 좋아요 Let's keep blowing That Down Oh Talk to me to me Talk talk to me to me Don't think too much 아유 말도 알아버렸네 근데 뭐 오빠가 춤을 잘 안 하네 아 제가 계속 이렇게 아아 죄송합니다 Talk to me to me Talk talk to me to me Don't think too much Talk how it to me Talk talk how it to me 밤새도록 칭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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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숨김없이 보여줘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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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숨음정을 다시 한 번 숨김없이 아 숨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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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Baby Thank you D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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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야야야 U Dada U Dada U U U Dada Dada 호 호 한 번 더 할 건데 네 U U Dada Dada 버전도 하나만 다 Dada 아까 약간 살짝 딴 정도. 아 따. 우 따란 따란 우 야야야 우 따란 따란 좋은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음악 방송을 새벽에 끝내고 오늘 아침부터 더쿠섹시를 녹음하러 왔습니다. 녹음하러 와서 지금 끝났고 더쿠섹시 녹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스타일의 곡이라서 또 그런 재미로 했던 것 같아요. 다음 파이팅 하시고 저는 이제 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더쿠섹시 녹음 어 맞아요. 더쿠섹시 녹음 더쿠섹시 녹음 더쿠섹시 녹음 더쿠섹시 녹음 너무 좋아요. 이게 아몬더 라고 하면 맞아요. 아몬더. 아몬더. 일단 우 들어가요. martyrube 어 좋은데 들어볼게요. 더쿠서우 Vlog penso 이건 완전 watched haben Beginning ètres 살았어요 딱 그 정도바로 오 좋아요 이 느낌으로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처음에는 첫 번째 게 좀 느리죠 됐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와 엄청 잘 땄구나 너무 좋은데요 랩 파 파 파 파 위드 클랩 붐베이 랩 파 파 파 와우 와우 뒤로 갈게요 속도 네 속도 속도 나이스 속도 와우 너무 좋아요 솔직히 나 얘기할게 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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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뒤에 나 할만 없어요 솔직히 나 얘기할게 뭐 어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피곤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뭐 했냐면요 덕섹시 첫 녹음하고 왔습니다 오늘 녹음하면서 NR팀에서 칭찬해주시는 부분이 삽입부분에 라파파파 그게 NR팀에서도 발음이 안 된다고 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었는데 다행이기도 제가 몇 번 하고 끝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셔서 저도 좋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주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너무 배고프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턱 섹시 녹음 끝! 야가 야가 야 넌 주 그러니까 야 를 밟고 돌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네 어 야 이거 지금 톤도 너무 좋은데 약간 점잖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야 야 야 야 야 여기가 따 따 따 따 보여줘 좋아 좋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 나올 때 액션을 좀 주는 거 같아요 가면 막 잡아보라고 나이스 엄청 여보 야, 여기다 하면 돼 오늘 여보 별로인데? Let's kick it, don't be tricky 인가? Don't be tricky 좋아요, 이번에 은석 씨는 낮은 톤이니까 더 낮게 하셔도 되고요 원필 씨는 목소리 톤 조금 높으신가요? Let's kick it 그러면 상반되게 진행해 볼게요 Let's kick it Let's kick it What you, what I say Don't be tricky I'm on the ground I'm on the ground 오케이, 좋아요, 밸런스 Let's kick it What you, what I say Don't be tricky I'm on the ground I'm on the ground I'm on the ground 일단은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 노래를 살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톤이나 그런 걸 좀 신경 쓰고 그리고 랩 파트도 있어서 좀 발음이나 아니면 좀 리듬감을 좀 살리려고 했던 것 같고 노력해서 멋진 노래 만들겠습니다 1번을 mesa 둘 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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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비 조금 더 좋아. 맞아요. 거기까지 할게요. 어 이 음악. 거기만 하면 될 거 같아. 다 보여줘. 괜찮아 멋대로 놔둔 네 맘을 get it straight to the point. 턱 섹시. 이렇게 할게요. 이런 것도 좋다. 들어갈게요. 네 맘을 get it straight to the point. 턱 섹시. 오오오오오. 다 보여줘. 맞아요. 다 보여줘. 다 보여줘. 오 지금 또 좋은데. 엔딩이 들어가죠. 엔딩 없이도 한번 받아볼게요. 다 보여줘. 다 보여줘. 이거 맞아요. 마지막 랍파파파톡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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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팍 잡는 느낌 네 톡섹시 랍파파파톡섹시 지금 목상태가 안좋은거 같아서 지금 일단은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이 상태에서 끝낼게 아 그래요? 네네 지금 좋은 부분 다 만나요 나오셔도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톡섹시 1차 녹음이 끝났고요 사실 제가 한 5일 전부터 그래서 이제 목상태가 많이 안좋은데 목관계에 걸린거 같아요 그래서 모든 파트의 녹음을 다 끝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수정 녹음이 있으니까 그때 만회하면 될거 같고요 이번에 톡섹시 노래도 너무 좋고 킬링파트가 많아서 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엄청 좋아하실거 같아요 네 오늘 일단 녹음을 잘 끝마쳤고 다음 수정 녹음 때 또 만납시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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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러스 1의 올 파트 아 네 톡섹시 톡섹시 맞습니다 네 해볼게요 네 톡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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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하시면 될거 같아요 톡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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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루브 너무 좋아요 됐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톡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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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을 숨겨두는 짓은 못해 질투어린 시선들도 not bad 너무 좋았는데 못해 못해 네 거기 맘을 숨겨두는 짓은 못해 질투어린 시선들도 not bad 나왔다 딱 맞떨었어요 좋습니다 질투어린 시선들만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거기 퀵하면서 또 해볼게요 네 맘을 숨겨두는 짓은 못해 질투어린 시선들도 not bad 나이스 됐는데요? 너무 좋아요 맘을 숨겨두는 짓은 못해가 오히려 죽네 귀가 너무 사니까 그죠? 맘을 숨겨두는 짓은 못해 질투어린 시선들도 not bad when she wanna talk sexy 완전 맞는데 대신에 이제 노래처럼 하지 말고 랩처럼 when she wanna talk 이런 식으로 아 네 when she wanna talk sexy 네 맞습니다 talk sexy 여기 있네 네 네 네 네 네 talk sexy 이게 오케이예요 아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다음 타이틀곡인 퍽 sexy 녹음을 하고 왔는데요 메모리즈랑 개로 기타 때보다 좀 더 그래도 라이즈에 맞게 디테일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이 곡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또 여러 번 수정 녹음을 거치면서 또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 아직 개로 기타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지금 오늘 녹음하는 날이 이거 개로 기타 활동을 하면서 사실 토크 섹시를 준비하는 거라 또 멤버들도 다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는 어떤 곡이 저희를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때는 더 성장해 있었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엔토리씨 솔로 파트 완전 좋고요 그냥 뭔가만 잘 나오면 끝날 것 같은데요 끊으세요 너무 좋은데요? 됐어요 뒤에 것만 할게요 네 근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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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그대로 착춤이 숨김없이 다다다 보여줘 다시 오케이입니다 너무 좋네 맞아요 네 이게 너무 좋네 Get it straight to the point 여기를 좀 짧게 짧게 Get it straight to the point Get it, 근데 리, 리 조금 들리게? Get it을 따로 하나요? 아니면 Get it 이렇게 하나요? 어 살짝 떨어지게 Get it Get it straight to the point 괜찮아 멋대로 놔둬니 마 혹시 소형 한 거 들어봐요 그럴까요? 네 괜찮아 멋대로 놔둬니 마을 Get it straight to the point 그저 사갔죠 네 놔둬 어어어 찰떡이 질러버리는 것도 좋아요 괜찮아 멋대로 놔둬니 마을 Get it straight to the point 계속해 높여서 도 Oh no, don't stress about the plane 느낌 so fly 하나까지 아 느낌 느낌 so fly Oh no, don't stress about the plane 어 좋아요 About the plane Oh no, don't stress about the plane 느낌 so fly 하나까지 와 너무 좋았어 왜왜왜왜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엄청 귀여워 Oh no, 약간 어어, 맞아맞아맞아 어, 어, 그러면 조금 상대 난 앞줄은 이거 완전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냥 어차피 안전한 거 있으니까 또 한 번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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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h no, don't stress about the plane 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컨질 마 오웅왜왜왜왜왜ожалуй 오웅왜왜왜왜 à 오웅쪼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ow 또 한 궐을이 또 한 궐에 mig 이ück 겨 close 오웅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쌤왜왜왜왜왜野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ацион왜j 한번 더hape 다시 언어 다 하실까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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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스트레스 clinic 지금 트롤블디아? 난 지금는 피디자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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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은데 이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 더 부탁할까요? Oh no, don't stress about the plane Looking so fly, 하늘까지 안녕하세요, 앤톤 앤톤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로 토크 섹시 녹음을 방금 맞추고 왔는데 많진 않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녹음했던 곡들 중에 제일 빨리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일단 제가 마지막 순서였어가지고 다른 형들이랑 제가 녹음한 거 다 같이 들을 수 있었는데 약간 진짜 밤에 차에서 되게 크게 틀면 신난다 약간 되게 힙하고 멋있는 노래라서 녹음도 되게 스무스 스무스 I think 그래서 좋았다 그리고 멤버 형들도 다 너무 잘한 것 같아서 되게 멋있는 곡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끝 amazing 각자 대략 아시겠어요? 네 좀 조금 바이브로서 있네요 ee ev researchers not ee ee In my 가다를 다 다가와줘 할 때 싹 풀리잖아요 엄비씨는 싹 풀리는데 풀지 말고 네 그 떨림까지 들리게 그 떨림까지 들리게 자기 자신이 깼네 좋아요 욕기에서 더 다가와줘 조금 더 살리는 방식으로 그룹을 좀 더 다가와줘 맞아요 맞아요 다다해 에브리데이 더 다가와줘 인 마 페이스 그 떨림 나이스 더 다가와줘 인 마 페이스 그 떨림까지 들리게 아 만족스러워 너무 좋아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et's go 계속해 높은 속도 오 딱 그 음가 맞죠 계속해 높은 속도 맞아요 오 들어볼게요 너무 좋은데요? 뒷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만 가지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네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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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목소리로 we go we go 계속해 높은 속도 오 너 지금 두 번째 줄은 아이야 알았어 신호 신호 낮은 목소리로 we go 나이스 이거 들어올게요 나이스 이거 들어올게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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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목소리로 we go we go 계속해 높은 속도 오 감 잡으셨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톤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루브가 살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저요? 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어 이제 괜찮은데 했는데 또 지금 비교해서 들으니까 지금부터 넘어가니까 좋아졌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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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좋은데 왜 왜 왜 근데 나쁘진 않은데 어 뒤에는 호흡으로 아니요 호흡으로 어 맞아요 맞아요 해볼게요 와 끝처리 긴 것만 빼면 완전 좋아요 나이스 앤턴이 씨 네 너무 좋아요 네 나오세요 안녕하십니다 왜 안 나오려고 그래 어 엄청 아쉬운 데가 있나요? 나와요 자는데 왜 자꾸 뭐하나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다시 해봤어 다시 해봤어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볼께요 네 요즘은 이렇게 해볼께요 네 으 응 vind 딱 이정도 밸런스인 것 같거든요? 너무 좋은데? 좋은데요? 그룹도 있고 나도 더욱 섹시 감사합니다